아저씨, 나한테 다시 오면 안 돼요? 영보랑 헤어졌을 때도 그랬잖아 두 달 넘게 있을 때처럼 누움만 있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울기만 했잖아 언니, 오늘만 웃겨 당신과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그 아이에 대한 내 마음 바로 사라지는 거 아니야 동주야! 리조트에서 사고 당한 사람 뭐 있습니까? 자, 이다지, 이다지요!